헤헤 생선 흥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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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헤 흥미로운 먹어봅시다 짠 아 진짜 오늘은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리당 자리당 자 배리도 이리오세요 베리도 이거 해야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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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nnent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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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거 어떡해 어 둘이 눈 다 맞았다 무사히 주유소에서 탈출하고 등위를 사서 캠핑장으로 가는 중에 지금 저기 대게 집에서 대게를 포장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게를 찌는 중이구요 우리 별이 눈 맞았어 눈 맞아서 이렇게 됐어 우리 아기 너무 고생이 많다 자는건가? 별이 자? 자는거에요? 자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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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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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눈이 와서 그런지 식당들이 문 닫은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짜자잔. 일단 이렇게 손질을 해서 주셨습니다. 게장밥도 다 만들어서 주신 거고 지금 이게 첫 끼. 오늘의 첫 끼. 오늘의 첫 끼. 와우. 게장밥. 오늘은 소주. 진짜 오랜만에 소주 샀어요. 사실 오늘 또 와인을 가지고 오려고 사놓은 샴페인이 있는데 제가 까먹고 안 가지고 왔어. 소주? 소주겠죠? 잔뜩 꺼내기 귀찮아. 있는 잔. 있는 잔. 근처에 있는 잔으로. 몰라. 일단. 따라 봐. 오늘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오늘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지금 이거 제가 촬영했는데 안 찍힌 거 있죠? 일단 다시 한번 이 대게의 집 개발부터. 와. 진짜 오늘 너무 진짜. 와. 이렇게. 와우. 칼집을 다 내주셔서 이렇게 먹기 쉽게 돼 있어요. 여기도 칼집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뽕. 요렇게. 먹어봅시다. 여기 보시면 다리에 칼집이 나있어요. 요렇게. 먹기 편하게. 자 반은. 게살 밥이랑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오. 씨. 안되네. 요렇게 해서. 다리살. 몸통. 몸통도 다 손질되어 있어요. 그냥 뜯어먹으면 될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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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요거 해산물. 또 이렇게 주시는데. 요거는 전복. 전복. 으음. 음. 요거는. 소라. lion. 루루. això. 소라는 좋아해. 흡, 무슨 도전이야. 이게 여기에 있어요. 이번에 그 햄버 chromium 주 huhm. 여기거는 조개? 조개 같아요. 이것도 찍어서 생각보다 해산물 나쁘진 않아요. 먹을만해 이거는 콘, 이건 주먹밥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음... 얘는 맛탕 홍합 브로콜리 저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먹고 음 맛있겠다 그냥 일단 한 번 먹어볼까? 맛이 어떤지 이렇게 게살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했다 김치랑 고기만두 배고파 대장밥 사랑 사랑 떡갈비 맥주 왜 이렇게 지지 흘러 섞으니까 별로야 오늘은 제가 캠핑하면서 텐트 피칭이나 세팅을 제일 대충대충 한 것 같아요 괜히 새 텐트를 오늘 눈 오는 날 가지고 와서 힘들기도 너무 힘들었고 여기 캠핑장이 소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소나무에 쌓이니까 소나무에 눈꽃이 생겼다가 이게 무거워지면 한꺼번에 폭탄처럼 떨어지는 거야 눈덩이가 덩어리가 떨어지니까 텐트 위로 아무 생각 없이 평상시처럼 텐트를 피칭하려고 폴대를 막 들어 올리고 했더니 눈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폴대가 살짝씩 다 틀어졌어 그래가지고 이 텐트 모양이 오늘 아주 아주 이상합니다 제가 막 너무 피칭한다고 정신이 없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기온은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눈을 밟으면 풍덩풍덩풍덩 그래가지고 지금 막 발이랑 바지랑 다 젖었어요 진짜 사실 집에 가고 싶었어 오늘 근데 여기 4시간이나 운전해서 왔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하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리잖아요 사실 이게 폴대가 다 틀어져가지고 제대로 피칭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대충 무너지지는 않게 제가 설치를 했고 근데 저는 성격이 뭐 이렇게 뭔가 삐뚤빼뚤하거나 뭔가 제대로 세팅이 되지 않으면 너무 찝찝해요 너무 찝찝해 참을 수가 없어 평상시에 캠핑 다니면서 그렇게 세팅에 공을 들이고 하는 이유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의라 뭔가 항상 계획대로 되어야지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초조하지가 않은데 뭔가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되게 막 초조하고 되게 뭔가 불안하고 막 되게 불편해요 지금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세팅도 정말 대충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힘내야죠 제가 원래 검색해서 먹으려고 했던 그 대게집이 있어요 놀자 대게라는 집인데 거기가 진짜 포장을 너무너무 깔끔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세트로 해서 세트 구성도 너무너무 좋고 제가 그거를 먹으려고 사실 양양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막 폭풍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휴무일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오늘 도착해서 주문하려고 하니까 오늘 휴무일인 거예요 날씨를 많이 딱 먹은 게요 왔어요 근데اح살이 엄청 잘 안 먹어요 저는 그 상태에서 좋은 거 든 거에요 잘 안 먹어서 먹어요 삭이 다 맛있어 언제까지 먹으려고 해요 오늘 시간을 보면서 아침에 오줌마 아침에 오줌 아침에 오줌 아침에 오줌 아침에 오줌 아침은 아침에 오줌 아침을ř以하 아침의 아침에 오줌 날씨가 되게 춥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쌓이면 눈이 너무 질퍽질퍽해서 밟으면 발이 막 쑥쑥 들어가고 너무 질퍽질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바지 막 다 젖고 그러니까 스노우 부츠나 아니면은 진짜 그 레인부츠를 신어야 돼 이런 날은 오늘 진짜 일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었어 레인들 입고 순례 맡아볼까? 울림 좀 맡아볼까? 아이고 놀랐어 울 떨어지는 소리를 눌렀어 눈뽑 한 소리에 눌렀어요 뚜껑 뮤비 안녕하세요. 어휴 일어나야되는데 왜 일어나기 싫지? 어휴 어휴 기어내 아휴 좀 추워요 어휴 이거 날라 피워줄게 날라 해 줄게 우리 이번 개비는 빨리 추워 추위를 잘 타 우리 베리는 자 자 으 계란을 다진마늘에 넣어주고 많이 넣은 후추 계란을 넣어주고 흰색을 넣어주고 계란을 넣어주고 아름다워 고단 났다니 어머, 언제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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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우와. 여기 예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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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왕. 헉. 페인트 식빵 매콤한 크기로 구워줍니다 후추 달달한 크기로 썰어서 물이 너무 많아서 녹용해서 고춧가루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이제 빨리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고기 먹이고 저는 라면 먹고 그리고 캠핑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힘든 시간도 결국엔 다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고 나면 추억이 됐고 그래서 어제도 진짜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 저희도 그랬어? 자 맛만 먹어 자 별이는 좀 쉬고 있어. 이제 언니 좀 치울게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자 쉬고 있어요? 혀 좋아 entirety 쟨 쟨 쟨 쟨 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